동대문구 답심리도서관이 문화가 있는 날 특별 프로그램으로 행복한 삶을 위한 습관 정리 전돈 특강을 운영합니다. 특강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진행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 정리의 필요성과 각종 정리법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. 평소 정리에 관심 있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신청은 도서관 1층 안내데스크 또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.